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게 하시며 체험하는 믿음 또한 허락해주소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열매맺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보호비보다 귀한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자녀를 늘 붙들어주소서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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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